그런 집단이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윤 정부에서 물러난 검찰총장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 것은 역대 총장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을 보게 되면 지난 4년간 선거 과정을 보면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그냥 선거 관련 증거물이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배춘입 사전투표지 같은 거 그리고 판결 내리는 기간도 몇 년씩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다 덮기 위해서 그냥 작당을 하고 시간을 끌고 그런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사법부의 최고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런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검찰도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소위 법을 집행하고 해석해야 될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종류의 자스티스 정의로움이라든지 올바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여러분들 위기 시에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총을 들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 총 깝깝한 거죠 그냥 정의가 사치가 돼버린 겁니다 정의가 검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뭐 인천 여러분 검찰청도 다 덮었지 않습니까 파주도 마찬가지고 경찰 검찰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데가 다 여러분들 검찰총장들 검찰의 여러분들 뭐 대검찰청의 여러분들 무슨 뭐 책임자들 이런 사람이 다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정의라는 잣디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막장까지 간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상황이 어려워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요령껏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도 그냥 몸을 사리고 입을 다물고 누군가 해 주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선거도 그래서 다 이제 묻혀졌지 않습니까 뭐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뭐 보수 진영에서 다 단일화한다고 야단이지만 그 단일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을 해결을 못했으니까 이번도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데 그거 뭐 돈도 안 드는 건데 그냥 그거를 그냥 공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깜깜한 거죠 어떻게 사회가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여러분들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동아일보에 차장이 사회부 차장이 역대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보니까 전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검찰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질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칼럼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공정이라는 것이 justice지 않습니까 정이지 않습니까 올바름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신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양반도 전혀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냥 무난하게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어차피 이런 법조계에 몸을 담아야 되니까 무난하게 여러분들 마치고 나가면 정간예우해가지고 수십억 이렇게 챙길 거 아닙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딴 게 없는 것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가치기준에서 넘버원이라는 것은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지검장이든 모두가 뭡니까 무난하게 마치고 좀 민감한 주제는 다 입 다물고 그냥 민거적거리다가 나가가지고 정간예우 받아서 여러분들 수십억 챙겨가지고 새새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심우정 신임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해봐야 사건이 공정하게 틀이 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하게 여러분들 벌을 받고 있는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원래 검찰들이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출세를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도 되고 무슨 여러분들 중수부장도 되고 중앙지검장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또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정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다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다 파괴가 돼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익되면 수사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이익되면 뭐죠 판결도 그쪽이 유리하게 내려주는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뭡니까 판결도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 버렸고 그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뭐 성력은 없다 이런 이야기해봐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이 믿겠습니까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수사에 성력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누가 먹겠습니까 김 씨나 박 씨나 이씨나 모든 사람들이 역대 검찰총장들이 다 뭐죠 눈치 보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정간예우 여러분들 돈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수백억 대 좀 챙길 수 있겠죠 아무것도 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뭐가 골로 가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역부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역대 검찰총장들의 취임사마다 보니까 다 검찰중립이고 정의고 성력을 여러분들 없는 수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챙겨볼 수는 없고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에 임명된 총장 25명의 취임사를 이 기자분께서 다 굴떠봤답니다 시대에 따라 주요 수사 대상과 척결 방안이 각각 다르게 담겼지만 검찰중립성 공정성 신뢰 회복을 위한 언급한 부분은 취임사마다 유사했고 일부는 CTRL 플러스 V 그냥 복사회가 여러분들 붙여넣기처럼 그렇게 똑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완전히 멸종된 사회가 된 겁니다 정의가 멸종됐다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에 이익이 되면 덮는 거고 우리 편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까발기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첫 검찰총장인 박종철 전 검찰총장은 93년 3월 취임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며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2005년 4월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뿌리내겠다 김종민 전 총장은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덕적 기반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겁니다 도덕이 밥 먹여주냐 정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 배 안에 밥 들어온 일도 아닌데 말라고 관심을 가지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고 그냥 역대 정권들의 비리나 이런 수사를 이번 정권에는 전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이 내려앉는 거죠 쓱가래가 썩는 것도 모르고 뭡니까 다들 살아가는 겁니다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 때 취임한 한상대 총장은 검찰의 깨끗함과 투명함을 강화시키겠다 2014년 4월에 취임사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결의라는 의지를 가지겠다 이렇게 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애안이 있겠지만 그 소위 성진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건과 관련된 거죠 퇴임 이후에 고검장으로 나간 사람하고 지검장으로 나간 사람하고 검찰총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정간예우 규모가 다를 거니까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관으로 나간 사람하고 고등법원 판사로 나간 사람하고 지방법원 판사로 나간 사람들이 퇴임 이후에 정간예우 돈이 다를 거니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정간예우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밖에 날 필요도 없고 좌우에 우나 자나 치루침이 없이 서로 뭐 특별히 모난 돌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라가 이런 사법부의 이런 공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바닷가의 어장으로 따지게 되면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모두가 다 약탈하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공유재산의 비극 재산권이 없으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도 다 침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예를 들면 10월 16일 보궐선거도 저는 딴 게 아니고 그냥 선거 공정하게 될 수 있겠냐 그거 지금도 이런 의문인 겁니다 왜 10년 동안 똑같은 프로그램 돌려가 이런 선거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번이라고 선거결과 안 만들겠습니까 그게 다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대한조선국이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은찬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케이팝이면 어떠니 뭐 케이 여러분들 방산이 어떠니 그렇게 하더라 그 밑에 기반이라는 것은 그냥 어마어마하게는 부패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미양반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이쪽 저쪽 눈치를 보겠죠 정권 말기에 이런 검찰총장을 맡았으니까 레인덕 여러분들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압박도 여러분들 심하겠지만 결국 뭉개고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올바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자의 이익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이익이 정의인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그냥 묻는 겁니다 그게 선거등 아니면 뭡니까 예 집사람의 뭡니까 비리등 간에 전부 다 묻는 겁니다 그게 만구불변에 찔린 겁니다 정의란 것이 강자의 이익이 돼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공박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비용이 막 날라오겠죠 나라가 뭐 그냥 그래서 골로 가는 거잖아 선거도 그래서 뭡니까 선거 나가서 이러면 선거하면 뭐하냐 다 결과를 만들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 국민들이니까 여러분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해 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소쿠라데스 살았던 데하고 통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름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자의 이익이 다 올바릅니다 정의라는 것이 거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제기한 것 정의가 단순히 강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다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정권이 또 여러분들 교체가 되면 더 심해지겠죠 정의가 강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수사권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편을 탄압하기 위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철두철맥의 윤리적 상대주의가 이런 평범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검찰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국은 오랫동안 검찰이 권력의 신여 권력의 도구로 이렇게 작동이 돼 왔죠 검찰이 정치 권력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기나 반대로 정치적 독립성을 내세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저항한 적은 저는 기억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냥 정치 권력에 야합해 가지고 그냥 철두철맥에 예속돼서 그 검찰권 기소권이라는 것을 수사권하고 이런 기소권을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갔냐 그 이야기를 깨끗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병원의 전공이 여러분 대표를 지냈던 소아청소년과를 여러분들 하려고 했던 삼성서울의 전공이 대표 김유영 대표 그냥 많은 분들을 서쳐 지나갔을 겁니다 경찰에 출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찰에 출동하면서 지난 9월 11일 날 포토라인을 처음 써봤을 겁니다 언론 노출은 처음이라 카메라 앞에 이렇게 쓰기도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현황과 의료정책에 대해 결정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자기들은 뭐죠 예 특별계급 대우 받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그 다음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보건복지부 과외관리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여러분들 아프면 다 전화해가지고 다 급행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점점 사회가 이렇게 정실주의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젊은 소아청소년과를 여러분들 하려고 했던 김유정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이 대표 눈에는 뭔가 하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아름아름으로 다 전화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쾌속으로 다 그거 뭐죠 치료받고 진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세상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문장을 딱 던졌지만 저는 그냥 한국 사회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대법관들이 지난 4년간처럼 선거 문제를 제가 추적하면서 보였던 태도나 뭐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한국의 정의를 구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집단들이 어마어마히 여러분들 그냥 퇴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국민들도 다 뭡니까 그냥 좀비처럼 돼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 밥그릇에 이런 밥 들어온 거 빼고는 관심이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주성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도덕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사람은 좀 무덤덤한 사람도 있지만 이 정의라든지 올바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이 한 말 vip들은 다 특별 대접을 삼성서울병원 받더라 그 이야기 한 마디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폐부를 찌르는 말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뭐라고 가르켜야 될 겁니까 요령